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국제사회가 전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보니까 아주 신이 났더군요. 푸틴이 이번에 올 때 또 새 리무진을 김정은한테 선물을 했던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러시아제 고급 리무진입니다. 지금 보니까 번호판에도 727-1953 이렇게 솟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반도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북쪽 입장에서 보면 승전기념일 이렇게 부르던데. 전승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정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727-1953 이것은 이제 1953년 7월 27일이 그때 정전, 휴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휴전, 정전된 상태가 그날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날을 휴전협정, 정전협정 체결이라고 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날을 이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해서 전승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련도 이제 거기에 공조,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제 최고급 승용차의 번호판에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사전에 좀 더 이제 그날을 기념하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번호판을 붙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21시간인가요? 네, 네. 채 24시간 안 머물고 북한을 일단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모스크바로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다던데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로까지 가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물론 이제 북한에 모스크바까지 북한에서 가면 한 8, 9시간 걸릴 겁니다. 그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그렇죠. 그렇죠, 비행기 타고 가면 걸리는데 그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 북한의 여객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제 여객기를 빌리거나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기차를 타고 가면 이제 꽤 한 뭐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러시아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머스크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회담이었습니다만 전 세계에 관심을 보았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럼 국제 관계라는 건 사실 아무리 우방이든 적이든 간에 이익이 가장 우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남겼습니까? 저는 뭐 둘 다 이익을 남겼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좀 더 많이 남긴 쪽은 북한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남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라고 우리가 많이 최근에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조 속에서 하자, 이게 지금 한미일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열린 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로 빠져나갈 구멍을 크게 만들어놨다, 이번에 만들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석유랄지 식량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상당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도 역시 성과를 분명히 거뒀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도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